안녕하세요 식물의 진심인 톡톡톡별입니다. 언제 어디서든 꼭 키워볼 만한 상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추는 나는 꽃이라고 외치는 것 같은 송어로 메인 상추입니다. 송어로 메인 씨앗을 파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제법 모종티가 나는 것 같아요. 파종해놓고 신경을 안 써서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만 더 키워서 정식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정식해주면 지금보다는 잘 자랄 것 같아요. 텃밭에 심으려고 만들고 있는 모종이 조금씩 이뻐지고 있어요. 자라는 속도가 제 각각이지만 그래도 모두 모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조금 어린 것 같은 송어로 메인을 텃밭에 정식했어요. 퇴근하면서 정식했더니 날이 어두워져서 그런지 사진이 이쁘지는 않지만 앞으로 텃밭에서 정말 이쁘게 잘 자라주면 좋겠어요. 송어로 메인과 같이 심을 상추 모종들인데 이 상추 모종들은 송어로 메인과 같이 나란히 심어야 하겠어요. 송어로 메인과 같이 나란히 심어 놓으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하네요. 멀칭도 안 하고 그냥 맨바닥에 심어 놓은 송어로 메인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름 튼튼하게 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멀칭 안 하고 심어 놓으니 송어로 메인 물 한 번 뿌려주면 그 흙이 너무 많이 티네요. 송어로 메인은 확실히 멀칭을 하고 심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먼저 멀칭하고 심었던 송어로 메인인데 자라기도 더욱 잘 자라고 그 미모가 더욱 이쁜 것 같아요. 집에서 텃밭표로 조금 먹을까 하고 송어로 메인 몇 장 수확했어요.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싱싱함 그 자체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송어로 메인은 이뻐지고 있어요.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은 송어로 메인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송어로 메인이 지금쯤 더욱 이뻐졌을 텐데 삼겹살에 곁들이려고 그동안 입다기를 몇 번 했더니 입다기 한 송어로 메인은 아주 이뻐 보이지는 않네요. 송어로 메인은 입다기보다도 포기 수확을 더욱 좋은 것 같아요. 이제는 송어로 메인이 나는 꽃이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송어로 메인은 꽃보다 상추인 것 같아요.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꽃보다 이쁜 상추 송어로 메인 꼭 키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.